CBS를 위해서 저는 많이 시청자분들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고 세상과 소통해서 영혼구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정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거짓과의 싸움에서 무섭도록 달려드는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CB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물질 후원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물질 후원도 중요하지만 중보가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애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에 1등하려고 몸부림치는 CBS 방송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선교 후원금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의 선교사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는 일을 하고자car